화학 1 커리큘럼 기적이 안난단 말이야 그쵸 겨울에는 개념도 해야 되면서 문제도 많이 풀어 막 풀어야 되는데 개념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풀이 도 오래 걸릴 수 있었고 약간 헷갈리는 5개념도 있었고 그쵸 이제 6월달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게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중이에요 레벨이 그래서 자 6월달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또한 선생님은 어떤 커리큘럼을 준비했는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 뭘 할 것인가도 물론 중요한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나는 지금까지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쵸 모든 친구가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똑같이 공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다 보면은 남들 따라가다 망한단 말이야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한번 보자 일단 우리가 겨울에 보통 정상적으로는 겨울에 좀 시작을 하잖아요 고3 되면서 자 개념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뭐 화학 뿐만 아니라 모든 과탐은 개념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개념을 쫙 했었구요 그죠 개념이 끝났어 자 개념 끝난 다음에 선생님은 뭐하고 있죠 지금 킬러 특강 하고 있는데 킬러 특강의 하반부 후반부죠 뒷부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킬러 특강에서 이미 양적 계산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사실은 그죠 지금 중화를 나가고 있는 중인데 자 킬러 특강은 말 그대로 4페이지 나오는 양적 계산 뭐 다음에 중화 산화 환원의 메인으로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근두근 변형 모의고사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항상 물론 많은 친구들이 이 킬러 특강을 되게 많이 들어줘서 되게 고맙고 사실은 킬러 특강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해줘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실전 모의고사 몇 번 봐봤잖아요 그렇죠 4페이지 킬러는 시간이 허락되어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앞부분에 엄청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앞부분을 다 맞지 못한 사람들 또는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온 사람들은 킬러 문제 20번을 못 풀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닌 거잖아 그죠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친구가 32점 나왔대 야 너 이외에 32점밖에 안 나왔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 선생님 저는 산화 환원은 이번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 대화가 말이 되나 그건 아닌 거잖아 그렇죠 킬러가 어려웠다면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 일단 3페이지까지 다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맞혔을까를 겸허하게 생각을 해야 돼 자기한테 관대하면 안 되거든요 실수를 했다 그럼 실수를 왜 했느냐는 거야 아 내가 문제풀이를 너무 쉬운 파트라고 생각해서 이쪽을 간과 있구나 그렇죠 예전엔 정확히 알았었는데 좀 감이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킬러 특강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근두근 변형 모의고사 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게 뭐야 기출 변형이잖아 기출이 아닙니다 기출 변형 다음에 EBS 나오는 수특 변형이었단 말이야 왜 제목이 두근두근이라 그랬지 아는 사람 내가 기출을 풀었어 당연하죠 워크북까지 다 줬잖아요 기출 풀었다면 내가 기출에 대한 소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진짜 기출 제대로 풀었나 기출 정확히 알고 있느냐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두근두근인 거죠 수특을 풀었겠죠 당연히 수특은 제대로 풀었느냐 수특에 나왔던 걸 조금이라도 가공하면 풀 수 있느냐 그런 목적에서의 모의고사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다 끝나겠죠 자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후반기 커리큘럼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요 사이에 이제 우리 재학생들은 뭐가 있을까 기말고사라는 내신이 있겠죠 네 기말고사 끝난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능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치 자 이때 자 메인 강좌 실전 문제풀이 345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일단 이 여기는 문제 난이도가 꽤나 높은데 난이도가 약간 높은 쪽에 해당합니다 라는 것과 기출 문제 없구요 기출 변형도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봤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코얼의 문제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막 닥치 문제 안 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예 그러지 않죠 선생님이 항상 시험에 나오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테마가 그래서 테마라면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까지 보여주면서 전범위에 대한 훈련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수강생이 이거를 들어야 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요 네 또 하나는 작년에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양적 계산만 좀 모아놓은 문제 없어요 만들어 주세요 그죠 네 기출은 다 풀었어요 이런 전제 하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양적 계산 50제라는 걸 작년에 개강을 시켰었죠 그렇죠 이걸로 많은 친구들도 역시 양적 계산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어 약간 뭐 엄청 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통해서 양적 계산의 감방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 작년에 이제 선생님 사나 환원이나 중화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연초에 상반기 얘기했었죠 아는 올해는 내가 이걸 해주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작업 중인데 어 양적 계산처럼 사나 환원 50제 중화만 50제 난이도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거를 동시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다 어떤 단언이야 결국은 킬러죠 네 결국 마지막은 수능이라는 건 마지막엔 세 문제 풀러 가는 거야 사실은 양적 계산 중화 사나 환원 풀러 가는 건데 그거를 풀려면 나머지를 푼 사람만 그걸 풀 자격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결국 마지막에 일로 모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어 잘 따라와서 지금 점수가 꽤나 많이 좋은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흔히 말하는 상위권인 그룹이면 상관이 없는데 중위권 그룹인데 여기서 많은 시간을 버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남들이 아 선생님이 이때 개강할 때부터 같이 듣는다고 해서 같이 따라 쓸 필요까지는 없죠 조금 더 완성이 됐을 때 이런 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전 문제 풀이 수업은요 진도를 선생님이 어떻게 나가냐면 단원이 지금 교재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2단원 3단원 1단원 4단원 순서로 진행을 하거든요 1단원 4단원 묶은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게 둘 다 화학반응 챕터잖아 얘가 킬러파트 그죠? 공통점이야 전부 다 화학반응과 관련된 거잖아 양적 계산 사나 환원 중화니까 자 처음에 이거 풀 때는 이거 들어올 때는 여기까지는 쫙 잘 따라 오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 단원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문제 풀어주면서 자 이제 부교제라고 해서 이거 같이 푸면 되겠네요 여기 사나 환원 중화 들어갔을 때 여기 다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이걸 푸는 게 훨씬 좋다는 거야 서두르지 말아라 결국 마지막엔 다 풀어요 근데 똑같은 50문제를 푸는데 내가 실력이 좀 안 돼 있다? 그러면 50문제 푸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지 이거를 막 2주 동안 3주 동안 풀 수 있어요 근데 실력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하루에 한 6문제? 7문제씩 풀어서 7,7,49 일주일에 끝내겠다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그러려면 실력이 완성돼 있어야 되니까 자 이게 끝나는 요거랑 병행해서 같이 듣는 걸 원합니다 상위권 최상위권 그룹이 아니란 알겠죠? 네 물론 최상위 상위는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면 되겠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게 끝나면 아 이제 알겠지만 수능이 얼마 안 남게 됩니다 9회 평가가 온도 지날 것 같고 그럼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수능 정도에 맞추는 거죠 여기는 수능보다 난이도가 좀 쎄요 네 왜냐면 우리는 항상 어떤 걸 대비해야 돼 엄청 쉬운 문제만 계속 풀었다가 풀고 갔다가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만나면 멘탈 나가잖아 그렇죠? 공부는 이만큼은 100점을 맞으려면 5점을 맞으려면 이만큼을 맞추려면 이만큼 공부래야 이만큼이 나와요 네 여러분은 보통 자기가 1년에 본 모의고사 중에 최고 점수를 자기 점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 그죠? 네 이거는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좋은데 냉정하게 따지면 불안불안하죠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만큼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만점이죠 만점을 향해 달려가려면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 만이라는 게 수능 범위 밖에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수능 범위 내에서 이 때문에 여기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를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파이널에 가면 정상적인 수능 정도의 난이도 수능보다 조금만 더 있는 난이도 문제를 다룰 겁니다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는 아직 정해진 않았는데요 보통 선생님이 지금 너무 작년에 많이 해갔더니 이거 언제 풀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회에서 한 10회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파이널을 가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어찌 됐든 선생님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게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조금 더 지금부터는 빡세야 돼요 상반기에는 뭐 하다 보니까 중앙고사 있었고요 뭐 하다 보니까 기말이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름방학 딱 들어간 순간 그런 핑계는 없습니다 그죠? 네 여름방학부터 수능 때까지 몇 달 안 돼요 냉정하게 7월 말에 방학이니까 거의 뭐 7월 말 8월 9월 10월 세 달이거든요 세 달을 정말 내 평생 이렇게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했을 때는 분명하게 완전한 다른 세상이 옵니다 선생님이 말을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나약해지지 말고 계획도 빡세게 추천도 빡세게 달려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